또 나왔어요, 나 나오기 싫은데 내가 왜 가운데야? 나 싫어 싫어요? 응, 그래 우리 지도가 가운데 있어요 우리 팀 명을 설명할 수 있어요 아, 그런거요? 아, 우리 팀 명이 또 있어요? 네 급조했는데요, 이 조합은 또 처음 보시죠? 되게 떨려요 저희가 처음 보시는데 양옆에 이렇게 파라파라 다 이들하고 있으니까 왠지 저희가 막 이렇게 청이 형이 트로트하고 저희가 막 이런 거 해줄 거 같은데 막 여기서 막 살대본이 나올 거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, 어, 굉장히 또 음악성 있는 그래서 되게 떨려요 아, 살려본이라 해야 되는데 그룹명이 이제 김재준입니다 김재준 김재준 김진호, 재청, 박준영이었습니다 저희는 김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, 그럼 저희 곡 달려드릴게요 4MAN의 모태입니다